더위 속에서도 건강을 잃지 않는 8월 보내시길 바랍니다.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북한이 월북한 미군 이등병이 미군에서 인종차별 때문에 망명하길 원한다고 밝혔다는 것을 북한이 처음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북한은 미국인 민간인이 불법 입국하면 협상용으로 쓰고 미군의 경우는 미국을 비난하기 위한 정치 선전 도구로 씁니다. 정치인이 기소되면 정치 생명이 위태롭다는 말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는 여전히 통하지 않습니다. 공화당 사이에서 조지아주에서 기소내고 난 뒤의 지지율도 여전합니다. 그러나 공화당 멤버만의 지지율은 믿을 만한 건 못됩니다. 하와이 산불의 시작은 나무가 쓰러지면서 전선에 부딪히고 불이 나는 비디오가 나왔습니다. 결국은 전력망 결함일 수 있다는 추론이 나옵니다. DNA 전문가들이 하와이로 갑니다. 현재 106명의 사망자가 나왔고 더 늘어날 사망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다음 주 월요일에 하와이주를 방문합니다. 로스앤젤레스 인근 고급 쇼핑몰에서 순식간에 물건들을 싹쓸이하는 절도가 늘어나면서 주민들은 우려하지만 뚜렷한 대책은 없어 보입니다. LA 시장 후보였고 절도 피해를 입은 쇼핑몰 주인인 리 카루소는 범죄에 대한 가벼운 처벌을 비난합니다. LA타임스는 카루소의 대변인인 듯 그럼에도 불구하고 쇼핑몰에서 커피 마시는 게 안전하다는 뉘앙스의 보도를 했습니다. 인공지능으로 만든 책이 온라인 서점에 등장했습니다. 인공지능이 인간의 일자리를 가져갈 것이라는 우려를 훨씬 넘어서 여러 분야로 침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예진입니다. 어제 오늘의 미국 끝나고 나서 어떤 북한에서의 발표가 있었냐면 북한 중앙통신이라든가 모든 매체에서 전부 짧은 발표니까 읽어드리겠습니다. 미군 병사 트래비스 킹에 대해서 중간 조사 결과와 관련한 조선중앙통신사 보도 이게 이제 북한이 붙인 제목입니다. 주체 112, 2023년 괄호 열고 괄호 닫고 7월 18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서는 남조선주둔 미군 소속 이등병 트래비스 킹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령내에 불법 침입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7월 18일 15시 30분 관광객들 속에 끼워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돌아보던 킹은 군사분계선상에 있는 조미군부 접촉실과 경무관 휴게실 사이에서의 고의적으로 우리 측 구역으로 침입하였다가 근무 중에 있던 조선인민군 군인들에 의해 단속되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해당 기관에서 조사한 데에 의하면 트래비스 킹은 자기가 공화국 령내에 불법 침입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조사 과정의 트래비스 킹은 미군 내에서의 비인간적인 학대와 인종차별에 대한 반감을 품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으로 넘어올 결심을 하였다고 자백하였다. 트래비스 킹은 또한 불평등한 미국 사회의 환멸을 느꼈다고 하면서 우리나라나 제3국에 망명할 의사를 밝혔다. 조사는 계속된다. 마지막 문장입니다. 주체 112. 2023년 8월 16일 평양. 이런 얘기거든요. 이 발표가 나오고 난 뒤에 트래비스 킹은 아프리칸 아메리칸입니다. 그러니까 군인 내에서 아프리칸 아메리칸이기 때문에 인종차별을 받았다. 이 트래비스 킹이 한 얘기일 수도 있고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북한이 지어낸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께서 북한 중앙통신에 올려져 있는 것을 그대로 들으셨는데 건강이 어떤지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북한이나 제3국으로 망명할 뜻을 밝혔다고 하는데 북한이 받아들일지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제3국으로 보낼 것인지에 대해서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사는 계속된다. 이게 마지막 문장이었잖아요. 아직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미국과 협상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죠. 미국의 국방부는 이등병의 트래비스 킹의 뜻인지는 우리가 확인하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고 지금 국방부로서는 그의 안전한 귀환, 집으로 돌아오는 것에 완전히 거기에만 포커스를 두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국무부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채널을 가동 중인데 북한과 미국이 직접적으로 외교적인 관계가 성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다른 나라, 스웨덴 등을 통하는 것을 얘기를 했고요. 전에는 이제 북한에서 여러 가지 이런 미국 사람들이 민간인도 그렇고 군인들도 그렇고 불법으로 입국했거나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어떤 때 군인의 경우는 대체적으로 이제 또 머물도록 해주고요. 가정도 꾸리도록 해줍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나서 선전 도구로 이용을 하는 거죠. 어떤 사람 일본 여성과 결혼을 해서 몇 십 년을 북한에 살다가 일본이 일본인들을 납북된 그런 일본인들을 돌아오게 하는 그 과정에서 일본인 부인과 함께 일본에서 살고 있는 미군도 있고 수십 년을 북한에서 살다가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영화에 출연한 미군도 있습니다. 자위던 타위던 뭐 거기가 이제 뭐 실수로 북한으로 가서 북한에서 계속 살고 싶지 않았겠죠. 미국 사람들인데 그런데도 그런 경우가 있고 이번에 그 트래비스 킹의 경우에는 물론 미국으로 돌아온다면 가장 최악의 벌은 불명예 퇴역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한국에서 여러 번 폭행 혐의로 작은 벌금은 벌금을 내기도 했고 한 4천 달러 정도 되는 것은 나 돈 안 낸다. 노동으로 하겠다라고도 했고 그리고 실제로 북한으로 넘어가기 전에 무단결근을 한 거죠. 군인으로 말하자면 그렇게 나 지금 어디에 있는데 하고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트래비스 킹은 북한으로 가기 전에 분명히 미군의 규율을 위반을 했었고 한국에서도 경찰과의 여러 가지 일이라든가 민간인을 폭행을 했다든가 문제를 일으켰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넘어가고 나서 북한의 망명 제3국으로 망명하고 싶다는 얘기가 어느 정도까지 그의 얘기였는지는 알 수 없는 거고 미군들을 보면 너무 좋아하죠. 북한은 선전 도구로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미제국주의에 대해서 그래서 좋아하고 민간인들은 불법으로 입국을 했을 때 구치소로 보낸다든가 군인들과는 다르죠. 군인들은 이제 적절한 사람을 맺어서 결혼도 하게 하고 하는데 추방하거나 추방이라고 하는 것은 이때 무슨 협상을 해서 추방을 할 수도 있고요. 기소하고 또 무슨 15년 노동 교활용 이런 것을 내리죠. 그래서 코리안 아메리칸 미국인 저널리스트들도 그렇게 받았고 저널리스트들이 아니라 중국계와 같이 북한에 억류되어 있던 그래서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데려왔고 그렇게 하는데 아무튼 군인은 굉장히 미국에는 약점이 되는 겁니다. 민간인은 협상용 칩으로 사용하고 군인은 미국을 모독하는 그런 일로 사용을 하고 23살의 이등병 킹 제1기갑사단 제1여단 전투단 소속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이제 폭행 혐의로 구치소에 있다가 풀려나고 나서 미국으로 와서 달라스에 와서 다시 미군법에 따라서 벌을 받아야지 되는데 비행기를 타지 않고 버스를 타고 판문점으로 가서 북한으로 넘어갔습니다. 자진 그 월북이죠. 그래서 이제 뭐 급여 몰수를 걱정했는지 불명의 제대 가능성을 걱정했는지 가족들은 돌아오라 우리 아들이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 문제는 미국으로서 아무튼 약점도 되지만 북한과 대화를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어떤 면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제 이제 처음으로 북한이 이 같은 내용을 발표를 했고 내일 모레죠. 내일 모레인 금요일에 윤석열 대통령 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캠프 데이비드 별장에서 굉장히 상징적인 곳이잖아요. 캠프 데이비드가. 그래서 그곳에서 여러 가지 무슨 중국 문제 공급망 경제도 의논을 하겠지만 당연히 핵 문제 북한에 대해서도 의논하는 어쩌면 이 시점에 맞춰서 북한에서 발표를 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북한에 대해서도 지금 3국이 다 뜻이 다르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북한에 대해서 뭐를 한다 강하게 뭘 한다 하는 것을 눈에 보이게 가시적으로 해서 국민들에게 알리고 지지율도 높이고 싶어 하고 그에 비해서 일본의 경우는 납치된 일본인들을 일본으로 데려가는 그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가능하면 좀 조용히 처리하기를 바라고 미국의 입장은 이것저것 다 제쳐놓고 비핵화, 핵확산 금지 여기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는 거고요. 세 나라가 같이 북한과 중국의 위협에 대해서 함께 일해보자 하고 실제로 군사 훈련을 한다든가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한국과 미국이 이미 맺어놓은 무슨 워싱턴 협약 같은 것을 일본도 가담하게 하는 이런 것들이 나오고 공동선언문 나오고 그리고 이제 그야말로 대통령이 한국에서 국민의힘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오더라도 이건 북한에 대한 기조가 바뀐다는 뜻이죠. 미국에서는 바이든이 아니라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된다 할지라도 트럼프 전 대통령은 동맹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지도자가 바뀌어도 지금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3국이 계속 지금 뭔가를 바꾸지 못하도록 차기 지도자가 바꾸지 못하도록 하는 뭔가를 만들어 놓고 하고 싶어하는 게 바이든 대통령의 입장입니다. 핫라인 같은 것을 만든다든가 이건 만들겠죠. 그리고 정규적으로 3개국의 고위급 회담을 한다든가 그게 이제 캠프 데이비드에서의 여러 가지 하이라이트 중에 포함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맞춰서 북한이 이러한 발표를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게 지금 미국에서는 미국 내 이외의 이슈로는 가장 주목을 받는 이슈고 미국 내에서는 이건 새벽에 어제 새벽 현지 시간으로 0시 넘어서 조지아주가 트럼프 전 대통령과 18명 합쳐서 9명을 마피아 말하자면 범죄 조직단이라는 거잖아요. 범죄 조직단 트럼프 전 대통령을 마피아의 보스로 기소한 이 문제입니다. 이게 이제 2024년도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건데 정치인들은 일단 기소되면 거의 보통 사람 허약 체질은 정치 생명 끝나는 거고 알아서 사임합니다. 그런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소가 하나 더 얹어지면 얹어질수록 영광이다 하면서 힘이 강해집니다. 4개의 사건에서 뉴욕, 워싱턴, 마이아미, 조지아 사건에서 혐의가 91개입니다. 그런 대통령인데도 그리고 이제 조지아주의 경우는 이 마피아 법을 적용을 한 것이 마피아 법을 적용을 해야지 검사가 여러 가지를 일하기가 조금 쉬워진다고 할까요? 재량권이 넓어진다고 할까요? 그런 것인데 그리고 여기도 또 하나 아이러니가 있죠. 마피아, 반 마피아 법에 의해서 기소가 됐는데 루디 줄리안이 트럼프 전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트럼프 전 대통령은 마피아의 보스고 그리고 루디 줄리안이는 마피아의 하수인 정도 되겠죠. 구태어 그림으로 보자면 루디 줄리안이도 조지아주와 마찬가지로 뉴욕도 얼마나 갱이 그렇습니까? 영화로 우리 너무 많이 봤잖아요. 마피아, 갱 이런 것들 때문에 실제로 본인이 검사였을 때도 그렇고 시장이었을 때도 그렇고 반 마피아 소탕 작전을 굉장히 많이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마피아 법, 반 마피아 법으로 기소가 됐다니 참 아이러니이기도 하죠. 그런 일인데 어쨌든 포커스 자체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가는데 선거 기금도 늘어나고요. 공화당에서의 유권자 지지도는 굉장히 점점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조지아의 주지사가 거의 3년 만에 처음으로 텔레비전 방송과 인터뷰를 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틀렸다라고 공개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아마 이렇게 기다린 것은 정확하게 기소가 될 때까지 시점을 그때로 둔 것 같습니다. 어제 많은 미국의 텔레비전과 인터뷰하는 것 보니까 내가 주지사인 한 조지아주에서 부정선거는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왜 트럼프 전 대통령 주변은 거의 3년 동안을 증거는 하나도 되지 못하고 부정선거라고 주장을 하는가 실체가 없는데 부정선거를 주장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검찰총장도 법을 따르든지 헌법을 따르든지 말든지 두 가지 길 중에 하나의 선택만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있을 뿐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두 사람 다 공화당이고 재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반대에 강력하게 부딪혔지만 조지아주의 공화당 주지사나 조지아주의 공화당 선거를 총관리하는 총무처 장관은 라이벌을 가볍게 공화당 라이벌부터 누르고 이겼습니다. 그리고 조지아 주지사가 트럼프가 틀렸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바로 또 공화당의 예비선거 후보인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가 정말 용감하다. 진실을 말하는 정치인이 용감한 정치인이다. 이 사람도 검사 출신이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고 런 디센티스의 인기는 점점 떨어져서 뉴햄프셔에서는 크리스 크리스티가 전에 주지사였지만 별로 인기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런 디센티스가 가라앉기 시작하자 트럼프 다음으로 크리스 크리스티가 뉴저지에서는 2위 지금 기록을 하고 있고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도 오늘 아침에 선거는 도둑맞지 않았다라고 또 확실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들 공화당이 좀 공화당이잖아요. 너무 늦게 눈치 다 보고 본인들이 잃어버릴 거 있는가 없는가 충분히 다 계산하고 나서 늦게 얘기하기 때문에 전혀 이런 말발이 통하지가 않습니다. 조지아 주지사도 선거에서 이겨야지 되고 하기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본인을 그렇게 뭐 겁장이 어리꽝대라고 비난을 해도 한마디도 받지 않았잖아요. 이제 모든 것이 종결되고 나서 얘기하면 그게 얼마나 영향이 있겠습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계속 주장하는 나는 정치 박해를 당하고 있는 희생자야 라고 하는 것에 공화당 유권자들이 지금으로서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더 많이 믿는다는 겁니다. 수많은 공화당 공직자인데 선거 관련자의 말들도 믿지 않고 뿐만이 아니라 60건 이상을 고소를 했잖아요. 트럼프와 그 주변 사람들이 조지아주에서 말하는 마피아단이 다 졌잖아요. 하나만 예외가 있었는데 그것은 부정선거였다 하는 것은 아니고 하나의 예외가 펜실베니아주에서인가 있었지만 나머지는 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 판사들도 트럼프가 지명한 판사도 많고 심지어는 연방대법원의 9명 가운데 3명 3분의 1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명한 대법관인데도 이거는 여기에 가지고 올 만한 그런 건수도 안 돼 하고 돌려보내고 기각하고 60개 케이스에 대해서 판사들이 다 아니다라고 판결한 것도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하나도 안 믿는 겁니다. 연방대법원의 판결도 안 믿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생활이나 공직자로서나 여러 가지 품위라든가 이런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트럼프 반대인 트럼프 전 대통령만 옳다고 믿기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을 그런 분들은 대통령으로 만들어서 지금보다 더 허접한 품위면에서는요. 그런 미국에서 허접한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지금 점점 강해지고 있고 민주당의 유권자들은 트럼프라면 좋아 바이든이 나 바이든도 별로 마음에 들진 않지만 그래도 트럼프는 못 보지 가볍게 이길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조지아주까지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그런 곳에서 기소를 받고도 공화당 주변에서 트럼프에서 떨어지지 않는다면 오히려 지지율 올라갑니다. 넘버 원이에요. 파이낸셜 타임즈가 지적한 네 가지 중에 넘버 원. 넘버 투. 캐시 모금이 엄청 늘어납니다. Not guilty. 무죄다. 라고 트럼프의 사진에 아래 딱 그렇게 박아서 돈이 엄청 많이 거치고 있습니다. 부자의 법률 비용을 대주고 있는 겁니다. 본인 돈으로 법률 비용 쓰지 않습니다. 미디어 노출돈은 얼마나 많습니까? 정치인인데 그리고 네 번째 가장 중요한 거 법적으로 어떻게 판단하든지 상관하지 않는다는 거죠. 상관하지 않는다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지난번에 특별검사가 의사당 폭동사건에 대해서 기소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법적 판단이 아무런 상관이 없다. 정치적인 판단이 중요하고 결정할 뿐이다. 그리고 그 정치적인 판단에 따라서도 결과에 따라서는 만약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진다면 유권자의 투표가 정치적인 판단이잖아요. 만약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진다면 또 미국은 어떻게 될 것이며 이긴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정말 골치 아픕니다. 그리고 격전지에서의 격차 분명히 지금 줄어들고 있는 것 보이고요. 따라서 선거 결과도 바이든이 엄청난 차이로 이겨야지만 그 다음에 입 꼭 다물고 있을 텐데 엄청난 표 차이로 이길 것 같지 않습니다. 지금으로서는. 그래서 아직도 일부에서는 냉철한 유권자의 판단을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반대해서는 아니 트럼프가 어때서 트럼프만이 애국자야. 라고 하는 게 지금 거의 팽팽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미국은 아주 특별한 정치 시즌으로 이미 들어갔습니다. 트럼프에게 조지아주 케이스가 아킬레스 힐이라고 할지라도 유권자가 있는 한 트럼프는 쓰러지지 않는다. 이걸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믿고 있고 믿지 않을 수도 없고 아니면 감옥에 갈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이게 이제 미국의 비극입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종합법률 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 그룹 공동 후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바보 같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라이벌들 아니 라이벌들은 예비선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이겨서 본인들이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서 라이벌들이 지금 절대로 뭉치고 있거든요. 절대적으로. 지금 법무부가 무기 삼아서 트럼프를 기소하고 있다. 그러면서 뭘 이기기를 바래요. 차라리 이기기를 바란다는 말을 하지를 말던가. 잠시 뒤에는 하와이 스토리가 여러 가지를 또 보여주네요. 새로운 뉴스들도 나오고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하와이요. 지금 마우이, 라하이나, 페어. 처음에 산불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하는 비디오가 나왔는데 하와이에 이제 새 보호 지역이 있는데 그 새 보호 구역에서 비디오가 찍혀진 겁니다. 마우이에 있는 보호센터 이렇게 이름이 돼 있네요. 8월 7일 밤 11시 직전에 하와이니까 로스앤젤레스와는 2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2시간 늦게 가죠. 그래서 강한 바람이 엄청 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새 보호 구역에 11시지만 누군가 사람이 있었어요. 두 분이 되군요. 비디오 보니까. 그래서 불빛이 막 있고 강한 바람이 막 불고 그리고 갑자기 전기가 확 끊기더랍니다. 이분들이 이제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정신을 조금 수습하고 그리고 밖에 나와 보니까 막 불이 붙어 있고 일단 정전이 됐기 때문에 발전기를 켰죠.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카메라가 돌아왔다는 겁니다. 카메라가 돌아와서 그 뒤에 이제 비디오가 돌아가고 있는데 그 사이에 이 두 분은 뭐 호수 같은 거 뭐 여러 가지 소화기로 막 불을 끄다가 또 이제 들어와서 물 뿌리는 호수 같은 것으로 막 불을 껐는데 결국은 안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전우 좌우 비디오를 보면은 바람이 많이 불었어요. 그리고 나무가 쓰러집니다. 나무가 쓰러지면서 전신주에 부딪히고 전신주도 뭐 부러졌다고 하든가요. 하면서 전선이 막 땅으로 내려오고 하니까 불이 확 붙어서 결국은 숲 전체가 타버리면서 산불이 시작된 것 같다. 현재까지는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건 전력망 결함이다. 라고 전문가들은 일단 일단의 전문가들은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전력망의 결함이라는 것도 요즘은 그 정도의 강한 바람이 하와이에 불어서 그렇게 될 것을 예상을 하고 만들어진 전신주인가 전봇대인 건가 뭐 물론 이런 모든 것들이 기간산업이 참 약하다라고도 할 수 있는 거고 이건 하와이에서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지금 하와이 전력회사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고소를 했는데 다른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프리웨이나 무엇이든지 기간산업을 만들 때 우리가 뭐 100년은 내다보고 만든다고 하지만 그 이후에는 기후변화가 이렇게 빨리 와서 이런 일이 있을 줄 상상을 하지 못하고 만든 거죠. 그래서 미국이 지금 기간산업 같은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꼭 이 전력회사만을 탓할 수 있는가 하는 얘기들이 또 나올 것 같습니다. 현재 106분이 사망하셔서 DNA 전문가들이 하와이로 쭉 향하고 있거든요. 마우이로 이분들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서 현재 확인되신 분 두 분의 이름이 이제 오늘부터 나오기 시작하네요. 74살에 로버트 다이크먼 79살이신 버디 쟁턴 쟁턱 이 두 분인데 어린이도 있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요. 주지사가 어린이들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제일 처음에 나이 드신 분들을 먼저 얘기를 하죠. 이런 것들도 아마 그 분야의 전문가 담당자들은 다 모든 사회적인 사람들의 심리상태 같은 것을 고려해서 순서를 정하는 게 아닌가 검사를 하더라도 먼저 그분들부터 검사하고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충격을 좀 줄이기 위해서요. 물론 74세 79세 하면 요즘 정말 청춘입니다. 너무너무 청춘이고 80세 훨씬 넘으신 저희 어머니가 아주 건강하시고 운전 다 하시고 하시거든요. 음식도 다 하시고 그런 거 보면은 74세 너무 74세는 정말 청년이에요. 청년 그런데도 어린이들을 먼저 공개하면 심리적인 동요가 아주 크겠죠. 하와이 밖에서 보는 사람도 그런데 하와이 안에서 특히 마오이 섬에서 마오이 섬도 라하이나라는 그 타운보다 훨씬 더 많은 동네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런 것을 배려해서 나이 드신 분부터 발표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장례팀이 딱 돼 있는데 어디다 다 마찬가지지만 검시관도 있고 병리학자 또 엑스레이 테크니션들이 다 연방정부 보건국에서 이런 때는 이제 연방정부가 나서서 일을 합니다. 자연재해 때 마찬가지잖아요. 어디다 다. 연방재해청에서 사람들 뭐 쫙 300명이나 지금 하와이로 파견이 됐다고 하고 연방 보건국 소속의 이 같은 전문가들이 하와이에서 가서 보건 분야는 보건 분야에서 또 지원부서는 예를 들어서 음식을 5만 분용 어린이 침대도 5천 개 그리고 또 물도 7만 5천 리터니까 어느 정도입니까 그걸 다 배에서부터 사람들이 자원봉사자들이 외지에서 온 사람들까지 여행하러 갔다 자원봉사한 사람들도 많겠죠. 젊은 사람들이 여행 많이 가잖아요. 신혼여행도 그곳에 가고 해질력도 보고 고래도 보고 하면서 그런 분들이 다 자원봉사자가 돼서 딱 손에 손에 해서 피해자분들께 나눠주고 있고 이불도 만 개라고 하네요. 아직도 1,300명이 행방불명됐습니다. 그러니까 마음 아픈 뉴스가 나올 수 있습니다 하고 하와이의 주지사가 준비하고 계시라는 것 아니겠어요. 한 2천 가구 전기 들어오지 않고 있고 만 가구 정도는 만 가구와 사업체를 포함해서겠네요. 전기가 들어오고 있고요. 하와이 산불이 일어난 지 일주일입니다. 현재 화재는 85% 진화됐고 물도 오염됐고 했기 때문에 건강에 굉장히 주의하셔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복구가 굉장히 오래 걸릴 겁니다. 하와이주는 다른 지역에서 자연재해가 나면 정말 마음은 가지만 멀리 있는 것이다 하는데 하와이는 다녀오신 분들이 워낙 많으시기 때문에요. 더군다나 저기 라디오 서울방송은 하와이에서 듣고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고 이게 이제 또 새로운 기후변화 기후 위기에 뭔가를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는 거기 때문에 열심히 쳐다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복구는 너무너무 오래 걸리겠죠. 다 복구되지 않겠죠. 한때 왕국의 수도였던 그곳 다 없어졌는데 어떻게 생명력이 있는 것만 스스로 복구되는 것 같습니다. 바니안트리 같은 그런 경우. 그렇지만 사람이 지어놓은 것은 철로 지어놓은 것도 많이 손상을 입었잖아요. 나무는 물론이고요. 다 타버렸고요. 특히 그 지역에 나무로 지은 구조물이 많았기 때문에 이렇다고 하고 바이든 대통령은 다음 주 월요일에 방문하기로 어제 오후까지만 하더라도 순 그러나 날짜는 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더니 오늘 아침에는 다음 주 월요일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정도가 되면 지금 하와이 주지사가 얘기한 하루에 10명 내지 20분 정도 더 추가로 사망자 나올 수도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조금 어느 정도 그 부분이라도 매듭이 조금 지어진 이때쯤 대통령이 재해지역을 방문할 때는 지금 방문하지 않는다고 많이 비난들을 하는데 지금 가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연방재해청 보내고 보건국 보내고 그리고 사람들을 안심하게 연방정부에서 이만큼 돈으로 지원하겠습니다 하는 것 알려주고 지금 수색작업에는 적어도 피해가 되지 않을 정도 대통령이 뜨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모든 건 다 대통령 중심이 되잖아요. 수색작업도 중단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은 아닌 것 같고 월요일 정도면 아마 전문가들이 적합하다고 얘기를 한 것 같죠. 그렇다고 하고 지금 많은 분들이 숨진 얘기를 하니까 앞에 제가 내일 모레 있을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에서의 정상회담을 말씀드리면서 하나를 안전해드렸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아버지가 사망하셨습니다. 92세였고 8.15 경축사 하자마자 이제 병원에 갔다고 하죠. 병원에 서울대학병원에 입원을 하고 계셨고 통계학자시죠. 한국에서 아주 유명한 통계학의 석학 연세대학교 명예교수인 윤석열 대통령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도 지금 비행기 타고 미국에 와야 되잖아요. 국가가 먼저이기 때문에 그런 게 갑자기 생각이 났고요. 그리고 이 일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로스앤젤레스의 로스앤젤레스가 열대성 폭풍이요? 이게 있을 수 있을까요? 멕시코 쪽에서부터 지금 쭉 센트럴 아메리카 이쪽에서부터 오고 있는데 열대성 폭풍이 남가주에 다음 주 초에 이거 뭐 아주 없는 일은 아니죠. 로스앤젤레스가. 그렇긴 하지만 다음 주 초에 어쩌면 지금 중앙아메리카 또 태평양 연안 이쪽에서 날씨 시스템이 쭉 이렇게 강하게 돼서 폭풍으로 되고 다음 주에는 캘리포니아주 그리고 캘리포니아 옆에 먼저 와야 되는 멕시코 쪽에서 오는 에리조나 네바다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지금 열대성 폭풍으로 정말 그 정도의 강도가 된다면 이름은 이번에 힐러리라네요. 힐러리가 되고 지금은 오늘 아침에 멕시코에서 남동 쪽으로 수백 마일 떨어진 멕시코 만사니오라는 저는 지금 지도를 보고 있으니까 대개 어딘지 알 것 같은데요. 그래서 수백 마일 떨어진 곳에 있고 비 많이 내린다고 하고요. 그래서 주말까지는 열대성 저기압. 하와이에 라하이나도 라하이나는 고기압이었죠. 고기압이었고 그리고는 이쪽에서 허리케인이 위로 올라가서 바람이 강해지고 이렇게 만났는데 지금 남가주는 열대성 저기압이나 열대성 폭풍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고요. 그래서 캘리포니아주 특히 이제 그 해안 쪽에 그쪽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있다고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능성 열대성 폭풍까지의 가능성은 아직은 며칠 남았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준비는 하고 있다는 거죠. 남가주 또 라스베가스도 그렇고요. 로스앤젤레스 샌디에고 동쪽도 좀 영향 받겠네요. 그래서 월요일쯤에는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비가 2인치 내지 3인치 정도 굉장히 높은 강우량이네요. 그 정도 보일 수 있다고 하고 라스베가스는 1인치 이상 비가 내린 게 가장 최근이 2012년이라고 하니까 미리 조금씩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극히 캘리포니아주의 열대성 폭풍이 오는 것은 드물기는 하지만 있기는 있답니다. 1939년도에 있었다고 하니까 그때는 이제 롱비치 근처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또 다른 기상변화죠. 기후변화에 따른 기후위기 아니겠어요. 1939년에 열대성 폭풍이 있었고 캘리포니아주의에 이번에 열대성 폭풍이 오면 그 이후로 처음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후변화도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은퇴하실 분들은 내가 어디에 살 곳을 마련을 하지 하실 때 이것도 꼭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내륙 괜찮다? 타운? 도시도 지금 다 없어지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죠? 잠시 뒤에는 캘리포니아주의 요즘에 계속 카노가 파기라든가 글랜데일이라든가 절도범의 프레시맙이 한창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오늘 로스앤젤레스 타임스가 보도를 한 게 있는데 저는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오늘 보도가 썩 마음에 들지는 않던데요.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측에서 뭐라고 생각하든지 상관없이요.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요즘에 이제 우리가 프레시맙 하면 갑자기 사람들이 약속을 하고 어떤 장소에 딱 모여서 그 목적을 이루고는 확 흩어져 버리죠. 대체적으로 이제 뭐 노래를 한다던가 와서 인기 있는 춤을 잠시 춘다던가 이런 좀 좋은 쪽으로 많이 됐는데 요즘 프레시맙이 고급 그런 스토어에 들어가서 물건을 그냥 순식간에 그것도 대낮에 절도를 하고 사라진다는 그런 거죠. 샌프란시스코에서도 많았고 이제 로스앤젤레스에서 자주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것이 지난 며칠 사이에 토펜가 캐니언 있는데 그쪽에 노을스트룸이었고 웨스트필드 토펜가 몰 저 여기 알거든요. 한 번도 들어가 보진 않았지만 이렇게 프리웨이에서 내리면은 저쪽 어디로 갈 때 이쪽에 있는 거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 그쪽 지역 사시는 분들은 그리고 글랜데일에 리카르소 전에 로스앤젤레스 시장 후보였었던 리카르소가 하는 그 쇼핑몰도 있잖아요. 그것도 너무나 대범해서 사람들이 쇼핑몰 가기 힘들어하는데 로스앤젤레스 타임스는요. 몇 문장에 걸쳐서 그래도 안전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거든요. 리카르소가 광고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해서 약간 그냥 일반인으로서 약간 좀 아닌데 이거 안전하다고 사람들이 생각할 사람도 물론 있죠. 그러나 안전하지 않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것 같다라고 저는 느꼈는데 한번 들어봐 주세요. 아주 고급 물건을 파는데 많이 가죠. 뭐 베버릴 어디도 가고 뭐 구찌 매장도 가고 가방들 많이 들어와서 나오고 하잖아요. 그런데 웨스트필드 토펜가 몰에는 지난 토요일 오후에는 30명 이상이 마스크를 쓰고 남자 여자 다 포함해서 이 사람들 다 교육받잖아요. 어떤 게 물건이고 가볍게 막 큰 거 부피 큰 거 다니고 뭐 이렇게 가지고 나오는 그런 것들이 있죠. 유리창 부수는 게 마치 총소리처럼 들리더라. 그리고 이제 뭐 사람들 없을 때 밤에 들어가는 것은 뭘 깨고 들어가지 말고 이렇게 낮에도 손님에게 그래서 스토어 안에서 전부 백룸으로 가세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지 되니까 이렇게 했고 디자이너 아이템을 또 체인 같은 거에 걸어놓기도 하잖아요. 다 교육을 받았으니까 아주 쉽게 제거해버리고 정말 이상한 광경을 눈앞에서 봤다. 뭐 특별하게 인명피해가 아직까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로스앤젤레스 타임스도 인명피해가 없기 때문에 이게 사람들에게 크게 해가 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건 사고라는 것은 그 현장에서 나중에 어떻게 발생할지 번질지 알 수가 없잖아요. 아주 용기가 있고 정의감에 불타는 사람들이 그 맙에 대항을 해서 뭐 이렇게 싸움이 붙는다든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큰 인명피해는 없지만 최근에 이 같은 강도 사건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너무너무 대담하잖아요. 쇼핑몰에서 쇼핑을 하는 사람들 쇼핑몰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는 거죠. 노르스트룸이었는가 봐요. 아주 뻔뻔스럽게 다 그 비디오에 포착이 돼서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도 찍지 않았겠어요. 전국적으로 퍼졌는데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뉴욕 같은 데서 이런 범죄가 많이 소매 스토어를 절도하는 범죄를 어떻게 대응하는가 대응이 너무 약해 그래서 비난을 많이 받는다는 겁니다. 구찌, 입생로랑, LA모드 전 지역에서 막 그런 스토어들을 강타했었잖아요. 라브레아의 에비뉴에 있는 저 이 스토어 모르는데요. K자로 시작되는 것도 화요일 저녁에 어제 저녁입니까 표적이 됐는데 그럼 가게를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뭘 할 수 있는가 특히 쇼핑몰에서의 이런 일들은 그 쇼핑몰에 가는 사람들을 너무 겁나게 하잖아요. 월요일에 남편과 함께 논스트림 밖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던 웨스트필드 토펜가 쇼핑몰 단골인 77세의 어떤 분이 우리는 이 같은 강도 사건에 과잉 반응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 와서 커피도 마시고 하는데 그런 습관을 바꾸지도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것을 물론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으니까 인용을 해서 전했죠. 그런데 한나도 두렵습니다라는 그런 인용구가 없어요. 오늘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에는. 또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로 내 쇼핑 습관 바꾸지 않을 것 같아? 여기 와서 커피 마시고 나이 드신 분들은 그러시잖아요. 그 쇼핑몰에 좀 한가하고 이런 분위기를 좋아하시니까 향기도 좋고 그래서 LAPD는 순찰을 강화한다 하고 있다. 그리고 뻔뻔한 이 그 프레쉬 맙이 정말 걱정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가장 실망스러운 것은 로스앤젤레스까지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해서 사람들을 인터뷰하고 누구인가. 왜냐하면 조직이기 때문에 이것도 일종의 마피아잖아요. 조직 그 단체 단체이기 때문에 네트워크가 굉장히 정교해서 때때로 소셜미디어라든가 메시징 앱에서 본인들이 알아볼 수 있게 착할 만들어서 이 고급 스토어를 대상으로 하고 물건을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하나요? 웹사이트가 있잖아요. 요즘엔 웹사이트를 통해서 판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도둑들이죠. 물건들을 막 훔쳐요. 온갖 화장품, 향수, 가방 등등 그런 것을 훔칠 때도 협력을 하고 프레쉬 맙으로. 그리고 그런 것을 창고로 옮겨야지 인터넷에서 팔죠. 그렇게 창고로 옮길 때도 서로 협업을 하고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여러분들께서 어떤 때 물건을 살 때 이건 아주 싸게 그런데 이거 진짜거든요. 이렇게 할 때는 메이비 이런 물건일 가능성도 있겠죠. 해서 지금 로스앤젤레스 LAPD 부국장이 화요일에 시경찰위원회에 노스트롬 도둑들이 몇 분 만에 10만 달러 이상의 여러 가지 상품을 훔친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고 하면서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도 해요. 이게 이제 요즘 계속 많이 나오는 게 그런 범죄자들에 대해서 처벌이 너무 가볍다. 그 처벌 자체가 가볍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대담한 범죄 행각을 버리고 그리고 딱 체포됐을 때 우두머리는 이 마피아의 보수는 어떻게 빠져나가는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처벌 자체가 가볍기 때문에 본인들이 이걸 훔쳐서 갖는 베네피보다 만일의 사태에 걸렸을 때 가볍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이런 얘기들을 일반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고요. 로스앤젤레스 타임스도 보도를 했고 그리고 글랜데일 입생트로란에서도 5일 전에 도둑이 들어와서 여러 가지 일을 했잖아요. 그랬더니 리카르소가 하는 얘기가 거기에 대해서 5만 달러 현상금은 걸었어요. 현상금은 걸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안전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요. 또 그 글랜데일 쇼핑몰에 앉아서 뭔가를 쇼핑을 하는 그런 사람도 내가 여기 53살에 칼로스다인이라는 이런 분인데 이분도 아직도 그래도 이 아메리카나가 리카르소의 아메리카나 새로 생긴 몰이요. 여기가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워낙에 보안도 철저하고요. 도둑들이 하는 일이라는 건 뭘 훔쳐서 도망가는 것밖에 더 있겠어요. 저는 안전합니다. 이렇게 보도를 했거든요. 아무튼 그리고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캐론베스 로스앤젤레스 시장이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막을 건데 이런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리카르소은 주의 정치인 특히 이제 검사가 굉장히 LA의 검사가 게이콘이 지난번에 소환하려다가 소환 투표가 안 돼서 소환 안 됐잖아요. 너무 약하게 해서 그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본인의 몰은 안전하다고 얘기하는 그 애매모호한 이런 얘기들 그리고는 또 실제로 데이터 나온 것을 보면 몇 년 동안 한 사람의 조지 게이컨이 검사로 있어서 좀 기소를 적게 한다고 해서 몇 년 만에 이런 문제들이 늘어나진 않는다. 여러 가지가 다 합동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그런 얘기도 있고 실제로 로스앤젤레스 범죄 통계는 2023년 현재까지 절도 건수가 8,567건으로 2021년 같은 기간보다 13% 늘어났답니다. 그런데 지난해보다는 4% 줄어들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범죄 통계를 읽는 것도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르고 조지 게이컨은 이번에는 지금 카노가 팟과 글랜데일에 있는 쇼핑몰에서의 이 프레시 마베의 이 강탈 같은 것은 너무나 뻔뻔스럽게 이 소매 스토어를 훔쳤다. 조직 범죄다 하면서 이번에는 조사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마지막에도 쇼핑몰을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23살에 한 분과 인터뷰를 실었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이분은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하면 마지막에 한 사람 실었네요. 쇼핑몰은 나도 오지 않게 될 것 같습니다. 온라인으로 물건을 살 것 같습니다. 23살에 젊은 사람이잖아요. 요즘 한인분들 가운데서는요. 사람들 많이 모이는 큰 몰에 안 간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기사는 이런 일로 다들 워치아웃하고 있다 해서 줄어들까? 줄어들지 않고 늘어날 것 같습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인공지능으로 만든 책이 온라인 서점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데 이게 문제가 많다고 하네요. 책마켓도 인공지능 압박을 받고 있다. 모든 분야가 지금 다 그렇지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책 시장. 말하자면 인공지능으로 만든 의학책. 이게 어떤 경우는요. 또 유명한 무슨 의학자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이름까지 도용을 해서 온라인 서점에 등장을 한답니다. 부동산 책도 많이 그렇게 등장. 이거 뭐 사기잖아요. 일종의. 그 사람이 쓰지 않았는데 인공지능이 쓰고 누군가가 출판을 해서 아주 그 분야에서 잘 알려진 사람의 이름을 딱 박아서 놓는 거죠. 아마존에 아무래도 제일 많이 나오겠죠. 아마존이 미국 책 판매의 반을 차지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 밖에도 지금 이북 마켓 많이 있거든요. 특별한 유니크한 북만을 파는 곳이라든가 중고 책만 파는 곳이라든가 많은데 의학책뿐만이 아니라 여행 가이드도 그렇고요. 쿠킹, 프로그래밍, 가드닝, 비즈니스, 크래프트, 의학, 종교, 수학, 자기개발 책까지 셀프 헬프 책까지 소설까지 인공지능이 딱 만들어서 사람이 쓴 것과 구분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물론 독자가 리뷰해서 도움을 줄 수 있지만 독자 리뷰도 인공지능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가들은 사기 행각이다. 아마존은 문제가 되면 우리 조사를 하고 있다. 지적재산권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게 차꾸만 테크놀로지가 발달하니까 사람들이 도저히 따라가지 못해서 처음에는 우리 일자리만 뺏기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전혀 없던 일까지 생기는 게 인공지능의 현실입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 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 그룹 공동 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어려운 일만 자꾸만 생겨서요. 기후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고 인공지능에 대해서도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고 아,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라도 잘하고 살아야지 되겠습니다. 뭐 운동을 한다던가 물을 마신다던가 운동은 안 될 것 같고요. 저는 강혜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